오늘도 이렇게 맞추셨습니다. 정말 맞추셨습니다. 저는 러닝타임이 이렇게 짧아졌는지 몰랐어요. 배우들은 쭉 그냥 계속 런 런 런 런 이렇게 하던데 시간책까지 됐거든요. 짧아졌다고요. 짧아지는 걸 목표로 크리에이티브 팀은 이제 막 만든 것 같아요. 이제 속도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 만든 것 같은데 네네. 저는 일단 열심히 또 준비했으니까 배우들도 그룹 엄청 열심히 해서 마지막까지 같이 한번 잘 구입시기 좋은 에너지, 가이든 에너지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도 아이젠 힙합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